2023년 2월 12일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집회서 1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1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5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제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갇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라를 잃고 성전도 없던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회당에 모여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전례의 중심은 언제나 토오라 율법이었습니다. 바룩 애연서에는 이스라엘의 복된 백성이며 그것은 자신들이 토오라 곧 하느님의 명령과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한 책을 통하여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을 알고 성기는 백성이기 때문이란 그들의 특별한 자부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말씀을 참으로 존경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매료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들어 익히셨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라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고 인간의 구원과 사람의 선익을 구하지 않는 이른바 문자의 얽매인 해석에 골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통하여 그 법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온전하게 유효함을 인정하시면서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성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를 들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만드신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해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아는 율법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자기 형제에게 해가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봉사하고 그를 성기며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참 생명의 길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어느 라삐는 가늠하지 말라는 개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죽을 때까지 결코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규정과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시다.